아직도 카드론 현금 서비스 사용하시나요? 우니뱅크 현금 서비스 소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니뱅크입니다 요즘 급하다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이 현금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별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 이유는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만큼 다음 달 결제일에 바로 갚아야 해서 대출 기간도 짧고 금리도 꽤 높은 편인데요 급한 마음에 잠깐 쓰고 말지 하면서 사용했다가 계속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실수로 연체라도 했다가는 신용 점수는 곤두박질치고 말아버리고 다른 대출까지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 없이 높은 이자 없는 우니뱅크 현금 서비스 소개 도와드릴게요 우니 현금 서비스는 이 아시는 카드론 현금 서비스처럼 신용을 통해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라 신용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서비스라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결제 현금화 같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5만원부터 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거기다 신용조회, 복잡한 절차 없이 5분 이내 현금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데요 본인 명예 카드 하나만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되다 보니 다른 거래로 추후에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남겨두었으니 빠르고 친절한 상담원분과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져와 볼게요